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가 내일까지 육군 3사관 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육군 3사관 학교는 3일부터 나흘간 제19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개 대학교 5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각 50여 개국에 모의유엔대사를 맡아 토론과 협상, 연설문과 결의안 작성 등 외교 경련을 펼쳤습니다. 회의 진행 의사규칙과 절차는 실제 유엔총회의 규칙과 절차를 적용하며 안보와 인권, 구축 등의 의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가 일반 대학이 아닌 특수교육기관에서 열리는 것은 육군 3사관 학교가 처음입니다.